오 정말 그랬다니까 탈출하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과일 이름을 영어로 말하기도 했어 진짜라고 크롱크롱 자 아무튼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까 오 나는 뺑뺑이가 타고 싶어 뺑뺑이 크롱크롱 크롱 오 그래 나도 그럼 뺑뺑이 타야지 야 니가 타면은 누가 밀어 어이 누가 뺑뺑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크롱크롱 오 나도 뺑뺑이 타고 싶다구 으아악 으아악 오 여긴 지구 아니야 드디어 도착했어 먼저 문제 풀고 지구 온 뽀로로 아니야 오 다나야 어떻게 왔어 어이 크롱크롱 크롱 그래 잘 왔어 뺑뺑이 좀 밀어줘 그래 다나야 잘했어 뺑뺑이 좀 밀어줘 크롱크롱 으 나는 고생고생해서 겨우 지구 왔는데 뺑뺑이나 밀어달라고 알았어 밀어주지 으 다 아주 그냥 멀미나 놔버려라 아 크롱 흐흐흐 맛이 어때 아직도 뺑뺑이 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오 얘들아 정신차려 얘들아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이 내가 너무 심하게 해버렸어 오 꼬로로 살려 얘들아 정신차려 크크롱 크크롱 크롱 오 오 오 오 어지러워 죽겠네 난 못 서 있겠어 이유랑 아이고 이 이убли야 오 얘들아 미안해 오 내가 사과할게 대신 was alo 길minute 놀이 같이 하자 오 무슨 놀이요 숨바 clearly 하자 내가 술래 할게 크롱크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오이, 진짜로 다 없어졌네? 오, 어디부터 찾아야되지? 음, 먼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뺑뺑이 아래부터 찾아볼까? 쇽! 쇽! 오, 없네 오, 오! 어? 패티? 패티, 정신 차려, 패티? 으으으으으 난 못하겠어 패티! 고개좀 들어봐, 패티 으으... 다나야, 으... 패티,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패티! 어떻게 된거야? 이게.. 내가 일단 어... 어떻게 해야되지? 으으으으... 너는, 너는 숨바꼭질하지마 일단 너는, 내가 피를 닦아줄게 자, 그리고 어..饕饕이해서 쉬고있어 자, 너는 안 해도 돼 푹 쉬어 자, 그러면은 다음은 설마 저건 크롱? 설마 진짜 크롱인가? 크롱, 크롱? 어, 크롱 크롱 찾아왔다 어, 근데 안 움직여 진짜 나무인가? 아닌데, 크롱 같은데 크롱! 크롱 크롱 맞잖아 너 발견됐으니까 빨리 나와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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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어, 얘 너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크롱, 크롱 나무는 다 파괴하고 저거 나무 어떻게 할 거야? 크롱 됐고, 아무튼 넌 잡혔으니까 저 뺑뺑이 안에 있어 그럼 자, 그러면은 뽀로로만 찾으면 되겠네 자, 어디에 있을까? 오, 크롱 크롱, 잘 됐다 크롱 너 뽀로로 못 봤어? 어휴, 봤어도 너한테는 안 가르쳐주지 어휴, 정말 치사해 악어 똥꼬다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셔 이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흠, 여기 뒤에 있나? 흠, 어, 여기도 없고 아휴, 어디 있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야, 크롱이 그냥 말해줘 야, 말해줘, 말해줘 어휴, 어휴, 알았어 어휴, 말해줄게 어휴, 말해주면 안 되고 내가 눈짓을 해줄게 저쪽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쪽? 저 화분 밑에? 자, 그러면은 화분을 한번 들어볼까? 오, 요 안에 오, 이거 오, 크롱이가 다 말해준 거 아니에요? 오, 아니야 오, 거짓말 크롱이가 말해주는 거 다 봤다구요 한 번 더 술래하세요 오, 너무해 오, 우리 친구들은 승부는 정정당당하게 하자고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 그럼, 안녕